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강추템 영상은요 바로 교육장 대관을 하시고자 하시는 강사님들 또는 기업 담당자 분들 주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교육장을 대관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이트들을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요새 많이 시작하잖아요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강의장에서 모여서 하는 집채 또는 오프라인 교육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큰 기업들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교육장에서 강사가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교육 담당자분들이 가끔 저한테 혹시 교육장도 대관이 가능한가요 또는 교육장 대관할 수 있는 만한 곳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강의장 대관하거나 교육장을 대관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대관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스마트 서울 포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는요 검색을 하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기업과 함께해서 대관 신청이라는 걸 들어가시면 바로 대관을 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강의장의 형태가 있죠 이렇게 오피스 형태도 있지만 커넥트룸이라고 해서 미팅룸도 있고요 또 좀 더 큰 룸 그리고 라운지 형태 그리고 아카데미 형태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관 기간이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 되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가능한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도시기술 아카데미 20명까지 인원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대관 기간 이 안에서 가능하고 이용 안내 시간 그리고 20명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뭐 이런 안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있죠 장비가 스크린 빔 프로젝트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30일 날 가능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30일 날 여기 체크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스마트 서울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관은 무료래요 근데 중요한 건 개인은 어렵대요 강사 혼자가 이런 신청하는 건 어렵고 회사 이름으로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다 상관없이 무료로 신청 가능한 날짜가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개인으로 신청하는 거는 안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체에서 기업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스마트 서울 포털 꼭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무중력 지대라는 사이트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이 무중력 지대라는 사이트에서 많은 교육도 들어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공간을 또 대관을 해줍니다 이 무중력 지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대관하기 보이죠 대관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무중력 지대가 정말 그 구마다 동네마다 좀 몇 개 있어요 여덟 개 정도 있네요 이렇게 구마다 있는데요 여기 동네에서 여러분들 가까운 데가 있다 그러면 클릭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일단 한번 쭉 볼까요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의 작은 룸도 있고요 좀 더 큰 교육장도 이렇게 대관이 가능합니다 도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회의실이나 이렇게 교육장을 예약하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강사들도 이렇게 4,5명 적은 인원으로 강의를 해야 되거나 스터디 모임을 하거나 할 때도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중력 지대 무학제라고 한번 볼게요 소규모 세미나 회의 강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신 후 여기다가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비용은 시간당 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시간당 만 원이면 진짜 저렴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직접 작성하는 신청서를 볼게요 대관 규정 대관 신청서 행사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내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시간당 만 원이네요 다른 데 한번 볼까요 비용이 다른지 좀 더 큰데 한번 볼게요 여긴 더 싸네요 훨씬 더 많은데 인원은 최대 2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7,000원이에요 시간당 근데 여기 보시면 승인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요 요청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극히 단순할 때 공공질서 및 미풍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 등 안된대요 영리 목적 등의 행사 돈을 오고 가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는 강의나 교육이나 세미나는 안된다라는 거고요 그거 외적으로는 크게 제약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50% 이상이 청년일 때 여기서 말한 청년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에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50%의 인원으로 채워졌을 때 연령이 좀 더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셔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무중경진에는 여기에서 되게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더 이용하기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강의 같은 거나 스터디 같은 거나 세미나 하실 때 여기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스페이스살림이라는 곳입니다 이 스페이스살림도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중에 공간에 들어가셔서 대관 예약을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중에서 저는 교육장을 한번 가볼게요 교육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교육장 1번 그리고 교육장 2번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용도는 교육 및 연구고요 시민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해 이건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시간당 2만 7천 5백원 최소 2시간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간 소개 장비가 어떤 게 있는지 프로젝터부터 마이크 이런 게 있고 특히 프로젝트는 한번 사용할 때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연적이 이제 76제곱미터 20평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교육장 2번 오 깔끔하고 좋네요 그렇죠 여기도 20석까지 최대 32석까지 가능하고요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16명까지 이용 가능한 것 같아요 2만 7천 5백원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아까 물론 무증역지대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페이스 산림도 위치가 딱 한 군데인데요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면 대방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지하철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주차도 충분히 유료로 가능하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은 대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대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국제회의장부터 아트홀 굉장히 큰 홀이죠 그리고 회의실 일반적인 회의실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교육장을 많이 쓰니까 그리고 시청각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볼까요? 일단 시청각실 이렇게 생긴 것도 지금 74석 74석이면 굉장히 큰 홀이죠 그리고 지금 시청각실이 사용이 지금 26,400원이래요 1시간당 1시간 미만 초과 시에는 1시간으로 가산을 한다 26,400원으로 저렴하게 대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기자재 사용료가 별도로 있는데 엄청 저렴해요 프로젝터도 아까 49,500원 동일하네요 그리고 마이크, 유선 인터넷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거의 6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감면 사항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부나 중앙부처, 시도에 따른 여성단체가 주체가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대관의 금액의 50%를 감면해주고요 또 여기 보면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가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0% 감면 여성단체에서 대관을 할 경우 50% 할인이에요 여성단체가 그냥 단체가 아니고 정부 중앙부처 및 관할 시도 내에서 여성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은 50% 할인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렴하게 대관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더 저렴하네요 2만 2천원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세미나실 좀 작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1만 9천 8백원 이 정도도 사실 거의 36명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위치가 대박 역이네요 여의도 쪽이 굉장히 좋은 교육장이 많네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자분들도 강사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스페이스 클라우드입니다 이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곳인데 저도 종종 스터디 같은 거 또는 개인 미팅 같은 거 또는 이동하다가 온라인 강의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빡빡할 경우 그럴 때는 그 지역에서의 스터디룸 공간을 제가 예약을 하잖아요 그럴 때 많이 참고하는 게 바로 스페이스 클라우드예요 말 그대로 스페이스 공간에 클라우드가 모여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름이 참 잘 지어진 것 같은데요 이곳은 일반적인 큰 교육장도 있고 작은 스튜디오부터 클럽 형태의 느낌과 에어비앤비 형태의 공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유주방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 같은 걸 딱 보고 이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간 비용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 주인들이 있고 그들이 여기다가 올려놔서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어떤 공간을 찾고 있는지 회의실, 세미나실, 연습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번 교육장 같은 걸로 한번 볼까요? 세미나실, 세미나실 보면 위치로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서울에서 광화문 쪽이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느낌으로 다 나오죠 그럼 딱 보고 원하는 곳 저는 여기에 볼게요 최대 38인석, 1,000원? 인당 1,000원 그리고 인당 1,000원이면요 38,000원? 1시간당? 38,000원 맞죠? 38,000원이면 되게 저렴한 거 아닌가? 이 정도의 시설인데 그렇죠? 최소 30명부터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도 30명 3만원은 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 조선일보 바로 옆에 있네요 이 건물 그리고 공간 소개 그리고 전 자석에 아크릴 칸막이 있고 주차장은 주말만 무료 4대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사원 식당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후기 같은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기도 보면서 참고하시고 여기 가지고 있는 기기들 뭐 있는지 체크하시고 여기서 예약 선택하셔서 내가 원하는 날짜 뭐 예를 들면 12시부터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12만원 나오네요 4시간에 12만원 30명에 저렴한 거죠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 교육장을 여러분들 한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이 스페이스 클라우드까지 추천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미드 코로나 라는 말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집체 교육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육장이 필요한 담당자분들 또는 강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이트들 이용하셔서 저렴하게 이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이상으로 강축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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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